성인지감수성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성인지감수성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그런 용어죠. 성인지감수성의 사전적 의미는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그런 감수성을 말합니다. 흔히 젠더감수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고 이것을 피하는 그런 일종의 민첩함이나 민감성을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었거나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남자들의 경우에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거나 주의하지 않으면 시대와 거리가 먼 그런 성인지감수성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영성 씨의 견해입니다. 서울시청산화의 서울산업진흥원의 현직 대표로 있는 장영성 씨 56세입니다.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성인지감수성과 아울러서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생각과 주장을 그렇게 평가해보게 합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의 핵심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측이 가진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가 느낀 단상입니다. 분노를 넘어서 그들에게서 살이마저 느꼈다. 그가 페이스북에 남긴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회견은 보면서 김재련 변호사는 여성단체의 대표들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기자회견 내내 자기 변명을 하고 있었다. 비겁하면서도 사악하다. 이게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끝났다. 이런 진짜 무지막지한 주장이죠. 꼭 같은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저는 피해자 측의 딱 한 사정은 물론이고 기자회견 전편을 보면서 거대한 권력 앞에 오죽했으면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한 거대한 권력에 맞서 피해자 측을 대변한 여성단체들과 변호사들에게서 다소의 최근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견고하고 막강한 권력 앞에서 피해자의 은행이 왜곡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기자회견 전체를 봤습니다. 장영성 씨는 이 정도 수준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고 아예 피해자 측을 대신해서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무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썩은 언론과 김재련 변호사가 힘을 모아서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능멸하고 있다. 공소권도 없어진 성추행 사건의 피소 사실을 누가 언제 알았느냐가 지금 왜 중요한가. 시장님의 마지막 말씀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였다.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혼자 감당해 어려운 것은 거짓과 과장으로 악랄하게 덤비는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해자이고 살인자다. 참고로 장영성 대표는 1985년도에 서울대 재학 시절에 서울 미국 문화원 점검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당시에 박원순 전 시장이 변호를 맡으면서 인연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2018년 11일부터 박 시장의 권위로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맡아서 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386세대 현재로선 586세대가 가진 여성에 대한 관점은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장영성 대표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속이 당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내놓을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모든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면 가해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실존하는 인물이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영성 대표의 글에는 전부가 피해자 측을 맹렬히 비난하는 주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반응을 보이겠지만 제게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적응한 나이 들어간 남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능력의 부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친분관계에 눈이 가려서 객관성을 잃어버린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나이 든 남자들 그리고 나이 들어간 남자들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자신의 사고와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늘 분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또 엉뚱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자신의 평생 동안 만들어온 명성이나 쌓아 놓은 업정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옳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을 넘어가지고 대단히 자기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나이 든 남자와 나이 든 남자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거리를 장영성 대표 올해 56세 특히 이제 586세대죠 장영성 대표가 던진 그런 과제였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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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